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가 어제 이태원 참사 현장을 직접 방문해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. 하토야마 전 총리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애도를 표한다며, 일본 국민도 희생자에 포함됐는데, 한국을 사랑했던 이들의 희생에 세계인들의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. 이번 추모는 하토야마 유키오 전 수상의 요청으로 이루어졌으며, 앞서 하토야마 전 수상은 지난 11일 우당특별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. 우당특별상은 우당 이회영 선생 교육문화재단이 우당 이회영 선생의 독립운동 정신과 평화 사상을 구현하는 이에게 추여하는 상입니다.